태양광 발전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한국전력 전 임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전주지법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한전고창지사장 A씨에게 징역 5년을, 전 김재지사 간부 B씨에게는 징역 3년을, 전 전북지사장 C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.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2년간 전력수급계약 기술 검토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각각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